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정권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오를 거 어제까지 왜 빠졌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이 올랐네요 100포인트가 올랐어요 104포인트가 참 변동성 크고 불안불안하고 이렇게 보면 나쁠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런 심리인가 봐요 파월이 나와서 딱히 한 얘기가 없거든요 상원 나와서 한 얘기 하원 나와서 한 얘기 똑같은데 그러게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더 늘리겠어요 하고 금리를 내리겠어요 그런 얘기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엄청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안 나온 것보다는 당연히 해피하죠 그런데 이렇게 무식하게 올라가도 되나 장중에 하이닉스가 시장의 느낌이었군요 와 이렇게 막 쏘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8, 9% 이렇게 올랐으니까 하이닉스가 그렇게 작은 규모의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100조? 100조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도 물론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성장주도 가고 가치주도 가고 굴뚝주도 가고 친환경도 가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04포인트가 올라서요 3,099포인트였습니다 다시 회복했네요 네 한 1포인트만 더 올라주지 3,100에 딱 맞추면 좋은데 그리고 800종목이 올랐고 80종목이 하락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 다 올랐다고 보면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3.3% 29.9포인트가 올라서요 936포인트 어제는 이제 3천이 깨졌고 코스닥은 900이 깨질 뻔했는데 좀 안정권으로 올라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1,180종목이 상승했고요 160종목 정도 떨어졌으니까 대부분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오랜만에 9,7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9,7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은 오늘도 팔았습니다 누군가가 팔아야 또 거래가 되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1,250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830억 순매수 했고요 개인이 1,8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은 어제 많이 떨어졌을 때 또 샀고 쭉 오르니까 또 팔고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눈에 띄는 뉴스들 어떤 거 있었습니까? 일단 오늘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요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현질이라고 하죠 현질 뭔지 아세요? 현질? 현금 주고 막 뭐 사는 거? 맞습니다 현질을 했습니다 현질을 노광장비 중 EUV 장비라고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던데 미세화 공정, 이 노광 공정이라는 게 이 웨이퍼에 전선을 이렇게 새기는 거거든요 레이저 같은 걸로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새기는 건데 그게 선이 두꺼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미세한 반도체 못 만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세화 공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비인데 이 장비를 구입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구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기업들은 많은데 번호표 뽑고 순서 기다려야 된다면서요 네 그리고 워낙 비싸서 워낙 비싸서 뭐 사람들을 못 내죠 샀대요 근데? 산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한 번에 얼마 주고 딱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4조 7,500억 4억 아니고요 4조입니다 4조 5조 가까이를 이거 한 대가 아닌데요 그러면? 네 이게 5년 동안 5년 동안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4조 7,500억 원을 투자해서 EUV 장비를 취득하겠다라고 하고요 사실 이래서 어저께 미국 증시에서 이 EUV 장비를 만드는 ASML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한 4% 정도 올랐어요 3.3% 정도 올랐는데 최근에 이쪽에 반도체가 미국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특히 이 ASML이라는 회사는 이 EUV 장비가 중국에 팔라고 좀 했었어요 SMIC 서로 살려고 하는 네 근데 이제 규제에 걸려서 미국 정부에서 중국에 장비 팔지 말라 그래서 약간의 조금 뭐 공백?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하이닉스가 좀 메꿔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하이닉스 투자가 하이닉스의 M&A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게 얼마 전에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랑 격차가 꽤 많이 벌어졌는데 이거 한 번에 조금 따라잡겠다 그리고 EUV 노광장비까지 구입하면서 따라가겠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살 사람이 없는데 투자를 할 리는 없잖아요 살 사람이 없는데 뭐 랜드 사업부 사고 뭐 EUV 장비 사고 하이닉스 쪽에서는 먼저 디렘 사업부 쪽에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아직까지 디렘은 고정거력 가격은 상승 안 하고 있거든요 스팟 가격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완연히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라고는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지금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가격까지 올라줘야 진짜 호황이 되는 건데 아직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대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진짜 가격이 오른다라는 지금은 예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팟 가격이 오르니까 시차를 두고 고정거력 가격도 오를 거야 뭐 이런 건데 약간 이 디렘 가격 상승에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능성을 심어주는 그런 이벤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오늘 급등했고 삼성전자도 오늘 따라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디렘을 만드니까 디렘 랜드 뭐 어차피 1등이니까 근데 오늘 또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겨울 가뭄이 엄청 심하다고 해요 네 거기는 눈은 안 올 위치 같고 겨울에도 비가 내릴 텐데 비가 안 와요 네 5월까지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건기라고 해야 되나 비가 안 오는 그건데 지금 그게 너무 심하답니다 뭐가 문제냐면 대만의 TSMC가 있지 않습니까 극심한 겨울 가뭄 때문에 공정 유지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 반도체 만드는데 전기만큼이나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 어따 써요 그러니까 웨이퍼를 자르면 웨이퍼를 이제 미세화 공정이라면 웨이퍼를 자르고 거기 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웨이퍼를 자르고 나면 그 가루를 씻어내는 게 뭐 식각 공정이라고 뭐 이렇게 패턴 입히고 나머지 이제 녹여내는 게 식각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물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네 뭐 반도체 공장 뭐 우리가 뉴스나 사진 이렇게 보면 하얀색 방호복이 있고 먼지 하나 없이 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먼지 하나도 지금 허용 안 하는 데인데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데 그 물 자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뭐 만들어요 그럼 지금 기사에 보면 그 물탱크 차 있잖아요 물탱크 차 그걸로 해서 이제 물을 실어 나르는데 기사에는 그 물탱크 차 한 대에 110만 원의 비용이 든답니다 물값 물값이 좀 올랐다 물값도 네 대만 가서 물 장사하면 참 그래서 지금 TSMC의 5나노 공정 5나노 공정이 물 부족으로 생산 차질이 있어서 물탱크 트럭을 동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10나노 미만은 전 세계 그 다음에 우주까지 통틀어서 TSMC와 한 회사뿐이 못 만듭니다 샘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가 못 만들면 약간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는 거죠 어? 삼성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못 만드는지 그냥 물이 부족한 건지 네 물이 부족해서 지금 만약에 못 만드는 생산 차질이 생긴다라고 하면 집에 라면 떨어졌다고 굽는 거 아니잖아요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물탱크 차를 110만 원씩 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5월까지 가뭄이라고 해요 5월까지 가뭄이라고 하는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물이 그렇다고 유조선에 물을 수입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파운드리 산업이라는 거는 디램처럼 가서 다음 달 가서 야 디램 16기가 몇 개 줘 이게 아니거든요 개발 단계부터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바로 이제 거래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사실 제가 만약에 애플의 CEO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11월에 나와야 되는데 칩이 없어서 못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2차 벤더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TSMC가 독점으로 하고 있지만 만약에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서 못 만든다 몇 개월 생산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예전에 이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2011년도에 지진이 나서 공장이 다 멈춰서 차를 아예 못 만드는 상황이 있어서 이거를 분산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삼성에게도 기회를 그전까지는 이제 삼성이 스마트폰도 만들고 CPU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안 맡기려던 사람들도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가뭄이 많냐면요 이게 56년 만에 작년에 이제 대만에 태풍이 하나도 안 왔답니다 보통 태풍이 와서 비를 많이 내려주고 가야 되는데 작년에 6개인가 태풍이 뭐 근처로 갔는데 다 대만에 피해갔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쁜 일이기도 한데 이런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 물이 부족해서 네 그러니까 공장에서 수도꼭지 돌려서 나올 수 있는 물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의 수압이 약해졌다는 뜻이기도 할 거고 추측하건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한테도 좋을 것이다 네 긍정적으로 오늘 좀 자괴한 것 같아요 그 전날 미국 시장에서 또 반도체 주도 괜찮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영향도 있겠죠 오늘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발표하는 날인데 예상대로 동결 네 이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코멘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코멘트는 연준 발언이랑 비슷하더군요 똑같습니다 수출은 회복했는데 코로나 전개 상황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경제 회복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계속 운영하겠다 어제 파월 그거 봤겠죠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미국 금리도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 금리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는 물가는 아직 0%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2.0%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1.8%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들은 계속 지금 자극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추적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출 호조에도 소비는 계속 부진했습니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출이 잘 되는 거는 특정 몇몇 회사들 큰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은 잘 되는데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소득 격차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예 외출도 못하고 밥도 못 사 먹고 5인 이상은 식당도 가지 말고 그러니까 당연히 1시간 연장해줬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는 건 아닐 거고 그렇지만 성장률은 3%를 유지를 했습니다 수출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수출이나 경기는 좋은데 체감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물가는 예상보다 올해 조금 더 오를 것 같다 내년 예상 물가는 조금 낮췄던 것 같고 유가가 생각보다 조금 강할 거라고 뒤늦게나마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코로나 이전보다 왜 더 오를 게 뭐 있어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지지 않겠지 코로나 이전에 60불이었는데 유가가 왜 더 올라 하지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폐쇄한 유정들도 꽤 있고 이게 공급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지금 다시 구멍 파서 석유캠은 이런 짓인지 안 할랜다 보니까 다들 이제 실환경 한다고 하니까 이제 석유 사업 시작해서 뭐 하겠노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나봐요 그래서 공급이 더 타이트할 거라고 그런 전망도 내놓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또 그런 산업이 더 좋아지는 시점이 좀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회사 중에 그런 거 있다면서요 배터리 회사 차량용 배터리 회사 돈 잘 버는데 왜 잘 벌어야 했더니 이 시장이 전망이 없다고 소문이 나서 아무도 들어오질 않는데 맞습니다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대주주가 좀 쉽게 먹으려고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런 회사도 있고 하나는 이제 우리도 2차전지 하겠다 라고 하면서 올 초에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주회사도 있어요 그 회사들도 최근에 좀 있기도 하고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뭔가 몰락내지는 뭔가 이제 한물 가는 사업들 중에 막판에 돈 버는 기업이 꽤 나오는 그런 인더스트리가 있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되네요 오늘 또 뉴스는 어떤 게 또 있었습니까 셀트리온이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도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레키노나 그러니까 치료제죠 코로나 치료제 이제 유럽 진출이 초입기에 들어갔다 유럽식약청의 품목허가 신청 전 롤링 리뷰를 착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롤링 리뷰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그 뭐 사전 뭐 뭔가 봐요 그래서 곧 이제 승인 절차가 날 것이다 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이제 승인 절차가 끝나면 바로 공급할 수 있게 한 10만 명분은 생산을 완료해놨다 그리고 연간 150에서 300만 명분을 추가로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참고로 레키노나주는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1200명 대상으로 임상 3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상 발표했을 때 주가가 박살났거든요 그 전까지 엄청 오르다가 2상 결과가 약간 애매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최근에 또 근데 반대예요 셀트리온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3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2상 때와는 다른 임상 2상 결과 때와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이 예상치 하얘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 채팅방에서는 카카오가 공시한 게 좀 있습니까? 네 카카오가 액분한다고 5대1로 액면 분할? 네 이게 사실 테슬라도 그랬고 네 애플도 그랬고 액면 분할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어? 얘들 액면 분할 안 했나? 이런 상황이 돼서 사실 액면 분할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기에 뭐 좋을 것도 없고 안 좋을 것도 없긴 하죠 네 그냥 5천원짜리를 슈퍼 가서 이거 천원짜리 5개로 바꿔주세요 네 이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 저처럼 가난한 사람은 50만원이 없어서 50만원짜리 주식을 못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투자장님이 작아서 근데 그게 뭐 나쁠 건 없는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봅니다 좋다라고 보거든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도 사실 50개로 쪼갰죠 5천원짜리 100원으로 50대1 액면 분할하고 지금 가격으로 보면 400만원이잖아요 200만원대 쪼갰는데 액면 분할하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오더라고요 시간에 상한가 가고 있다고 자 오늘은 이 정도만 보면 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